배경영상 밥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형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우리 좋은 일 있었잖아? 그렇죠 진짜죠 너무 좋은 일 있어서 얘들 밥 좀 먹이려고 왔습니다 영통이고 먹고 싶은 거 먹어 다 먹어도 됩니까? 어? 하필이면 앞에 옆에 필드엠TV가 3500원 아니 뭐 싶은 거 먹어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있어 하필이면 여기 앞을 지나갈까? 그냥 가죠 지나가죠 지나가죠 하필 일로 지나가게 아 절로 갈까? 또 지나가죠 안녕하세요 어? 어? 직원분이 계속 인사해가지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상한 눈으로 보는 아줌마 아줌마니 아줌마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왜 왔지? 이 형 뭐 화장품 관리하나? 여자 생겼나? 마랑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명해져서 그렇죠 이제 관리하는 건가요? 비비크림 보디빌딩식 크림입니까?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빨리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랑의 듀티방송입니다 일단 남성들이 고를 비비는요 제게는 이제 보시면 이제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플러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에 살짝 발라보시는데 자기 피부 톤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도 천천히 발라주실 때 지금 괜찮아요? 자 발라볼게요 자 내 색깔 비슷합니까? 이거 이 색깔 비슷하죠?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게 저의 망고기 와 이 형 개웃긴다 청소 관리도 안 하면서 웬일로 형 쇼핑 다 하셨어요? 어 형덕아 네 이제 3살이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 네 내가 선물해줄게 어 이거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아 얼마야 하나 둘 셋 5만원 뭐죠? 한번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아 남해 또 해줄게 알겠지? 모지마 모지마 형이 지금 선물을 하십니까 이게 뭐죠? 뭐야 이거 이게 뭐죠? 아 역시 5만원 맞네 5만원 많이 있잖아 감사합니다 근데 너는 선물해줄게 바로 뜯는 거 보소 남자 아닙니까 형 아 저희는 지금 돼지갈비집에 도착했습니다 돼지갈비 좋아해? 네 그리고 수원하면 돼지갈비죠 수원하면 갈비 아이가? 들어가시죠 돼지갈비가 저희 지금 돼지갈비 나왔고요 새로 나온 마란극장 보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지 마세요 민망해요 저희는 지금 설빙에 도착했고요 저희는 지금 설빙에 도착했고요 설빙에 도착했고요 저희 지금 설빙 망고 치즈 뭔가 나왔고요 와 비주얼 봐 여자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혹시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에요? 수영장은 많이 오는데 우산은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럴게요 하.. 목욕탕도 재밌는데 수영장 가면 놀이기구도 하고 싶어요 수영장 갑자기 또? 수영장 놀이기구 오션머드 형 촬영할 때 따라가 어 사람들 다 우산 쓰고 가는데 저희는 진짜 우산도 안 쓰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피씨방을 가고 있습니다 마왕 피씨방 아니 형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헬스웨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이프로틴 단백질을 먹는 것이지 와 마이프로틴 한 잔 할래 네 와 따라와라 하하하 와 피씨방이 좀 와 진짜 나이가 진짜 나이가 와 형 마이프로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형 형 지금 뭘 섞는 거지 지금 빨대로 지금 뭐 빨대로 건빨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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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남자 아이가 와 한잔하시는 마랑씨 저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1시 아 12시 49분이군요 수원에 수원화성에 산책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와 여기가 수원화성인가 봐 그 동안 저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수원화성 밑에서 너에게 질문할게 있다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마 손 빼라 불편하신 분들 좀 있다 아이가 제가 합숙 어땠어? 5주 동안 합숙이요? 응 합숙 우선 느낀 점도 많고 좋은 분들도 알게 되고 형이랑 마랑이요 그리고 나 5주 지나면 연락 안한다 뭐가 제일 힘들었어? 저요? 인터벌 훈련도 힘들었고 응 또 가장 힘든거 뭔데? 제가 다쳤잖아요 바로 그래서 형 응? 왜? 산책하러 온건 좋은데 응 여기가 어디에요? 나도 모르지 아 형 차 어딨어요? 내 차 모른다 아 여러분 지금 큰일났어요 딱 산책하러 나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뭐고? 뭐고 이거 마 춤 좀 춰봐라 춤을 내놔 막 이렇게 마 흔들라 내놔 막 이렇게 이렇게 마 흔들라 마흔들라 ELAY 저의 상반 sick sheer 바다다다 له 드디어 나